흑나는 유세 나는 유세 됐어 말해 일단 소프해야지 멍청이더라 이번에 팀을 바꿨어요 아 저번 영상에서 전날 영상에서 보시면 충격 못하게 정치 못하는 핵을 말하면 폐를 말하면 이번에는 그냥 팀을 바꿨지만 덱은 안 바꿨어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 라이프는 많이 없으신데 많이 유치해 주시고요 가위 가위 보호 보호 처음으로 성공해본다 어 나 또 엔드 쳐야되는데 오 오 이게 안가져 안가져와도 가제트가 안보여 엔드 혹시 들어간거 아니지 초반대로 안했지 소치에서 한장 더 생긴다 역시 가제트 와타시노턴 엔드 뭔짓이야 잠만 살려줘 나 이거 거래하면 할게 없어 나 무모한 욕심쟁이 폐기있게 무모한 욕심쟁이 철벽방어제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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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토서치스가 발동시키려고 3장 세트 했다 됐다 무브먼트 파괴 사이크론 발동하지마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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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일 세트하네 지롱 아 왜 송찬인데 2장을 세트하는군 정말 잘했어 착해 참 착해 참 착해 아주 참 착해 오징어 아 나 근데 왜 바로 엔드했을까 갑자기 그 후회중 디디야 쩐다 너 터냐 드로 많은 체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어차피 어 니가 쓰면 니가 쓰면 세많이 나오는거야 이제 네많이 나오는구나 뭘 아씨 무슨 까짓든지가 안보여 레드 그린 내가 저거 3중에서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도 어서 도 너 너 너 강탈 너 성창 너라고 오케이 어 안 봤어 어 진짜 성창이라니 성창 발동한거 아니었어? 아 파괴됐구나 어 무브먼트로 찍길 잘했구나 엔드 백인오팩 찐다 세트다이 하지 않는다 어 문 문? 문 니 카드파괴 발동해봐라 하하하하 발동해봐 어 제외하고 모랄타 파괴 어 모랄타하면 이제 문 효과는 못 발동해 잘 되셨지 제일만 된거야 제일만 된거야 뭐 뭐야 이것도 왜 한장에 남아있지? 너랑 나랑 같이 하길 잘했어 내가 편해 하하하하 내가 특수사항? 문제 어 미친 한장밖에 제안인데 제안인데 야 미친놈아 잘했어 밴드 허공의 형 허공의 형 너 턴이야 남자는 범계하게 해줘 범계하게 해줘 범계하게 ㅋㅋㅋㅋㅋㅋ 네 와 1900 데미지 줬어 잘했어 와 첫앵 거의 범계하게 전만 된거 아니야 준거 아니 잠깐만 왜 일단 플러스해 놓을게 이게 재생해놨 어 오늘 모르겠쇼 그냥 맞은게 그냥 특수 강탈 안 아.. 나.. 아 니 턴이 됐냐 벌써? 아 맞자 니 턴 때 시간에 놔둘래. 힘들어 토이 나이트에 옐로가제트에 얘.. 뭐.. 얘 뭐야 나? 날 공격한다고? 정말 더 공격해? 난 크리보로 바뀌었어 크리보 한 마리 얘네 공격 안해? 어차피 0이잖 한번만 0인데 날개 크리보인줄 알아요 해야되나? 뭐야 저거 저기 있어 동봉 아니었나? 도로 아 이제 남자던거죠 그만해 대풍 블랙컨 나 그럼 망한다 엔드 아 야 아 맞다 규칙을 바꾸기로 했는데 야 야 피드 10개 공유를 하자 어때 10개 공유 저번에 그거 뭐냐 기어벨이랑 팀에서 공격력 졸라 뻥치기 쉬웠다니 엔드페이지에 답하게 할게 너 5만만 째라 그냥 엔드페이지 전다 아니 피드 공유하지 말자 에바다 그거 야 때리는거는 몬스터 있는 쪽만 무조건 때리도록 하자 콜 저기 몬스터 없는 사람 아니 근데 어쩔수가 없어 이거 에바야 이거 저기 수비러기 3초 레벨 4 2마리가 수비러기 3초이야 쟤 있잖아 공격표 바꿔서 짧아지고 공격 3초인데 미쳤어 쟤 벨러먹여야돼 공격못하여 규칙을 바꿔버렸어 쟤가 때리고나서 바꿔야죠 너 턴이야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 아티팩트가 4장이 있어요 한 장만 파괴해봐요 나라칸트 아티팩트 되자 쟤 파괴는 여기서 아티팩트 나오니까 난 상관이 없어 왜 해서 어떻게 하게 해 아크야 너야 드롭까지 했잖아 너 아티팩트 아틸레오스로 공격대상 지점 불가였지? 패셔풀 금지 가 심지 3장 심지효과 1장 1장 다가자 와 드레인시드 2장에 매직시름도 2장에 고초로잡이 1장 날라갔어 역같다 와 저쪽은 또 이렇게 됐어 철벽이 생겼어 철벽파괴 되니까 몬스 철벽이 생겼어 아티팩트 공격대상 지점 쪘는데 1장 2장 예 악둘레그냥 힘들어 이제 토이 나이팀 무조건소랑 가능이야 그냥 승필드려서 아직 예 이게 500레벨을 치면 되겠다 아 아 자이언티비스 어서 오시고 가르바스도 어딨어? 자이언티비스 예수하고 신지 신지 신지하면 세상 들어가면 돼 자이언티비스 와 다운턴이 자이언티비스 들어가면 있어 까칠까칠간대찌 까칠까칠 잠만 있나? 있네? 까칠간대찌 있어 엔드? 어 잠깐만 있어 개당하겠다 졸나당하겠다 나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있는줄 몰랐어 극음이 어울리네 뭐야 이 척털이 사놓은거 아직도 안죽었어 근데 척털이 사놓은거 아직 한마디 죽은줄 아는데 엔드 나 있는지도 몰랐어 어떻게 된거잖아 부르시면 됩니다 부르시면 됩니다 조명이 길다가 저지못 잠만 저 부르시면 됩니다 잘했어 좋았어 블랙크 나왔어 아티펠트가 두장 남았어 잘했어 잠깐 한장 남은거 같은데 두장이구나 좋아 됐어 그럼 된거야 야야 나랑 안먹어 나랑 안먹어 티오잖아 추움마잖아 멍청아 아 추움마구나 그치 아 날라가구나 왔다 효과말동 파괴 와 와 리빙데드 와 쏘서 한마리 부른 다음에 쇼르데 아 야 내꺼 불러주지 서치 안앤되니까 아 생각해 두장 공격 2장 공격 2장 데미춤 몇이냐 1000씨도 1000x2니까 3300 연셋하고 세다 추움마 비트 와우 추움마 비트 아니야 추움마 아티펙트인데 뭐야 이게 추움마 아티펙트인데 추움마 비트 시켜서 한게 20번 이길거 같아 뭘까 이거 구운치 엄청 늘어나서 태풍에 블랙홀에 아 이딧도 블랙홀에 아 이딧도 블랙홀 있는데 닿으면 돼 엔드 나도 어우 세상에 한 장만 더 뜯으면 되는게 당국이 아가리 와 역 같다 쟤 VAN 쟤는 또 왜 나랑 팀을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잘해? 너의 저주인데? 나랑 한 사람들 왜 이렇게 망해? 나 좀 이따 얘랑 해볼래? 아 뭐야? 얘 그러니까 이제 모은 차라리 왔어 올모? 올모? 흑깻은 제양 진짜 흑깻은 제양이야 흑깻은 제양이야 흑깻은 제양이야 속글래 말래 속글래 말래 한 장을 뒤로 보내 뭐지? 흑깻은 제양이야 샷 잠만 한 장 내가 좀 볼게 어차피 재미니까 이중소환 설마 또 패 나이스 200인데요 미친 쇼클로 나오면 좋단다 이제 쇼클로 나오면 좋단다 이제 쇼클로 나오면 난 쇼클로 나오면 난 아니야 쇼클로가 왜 나오니 나 듣는 거 힘들어 좀 잡힐게요 여러분 안 보인 거 참아주세요 야 또 2축했어 와 킹그랜던이야 나락이야 앗싸 얘네 여기가 이중소환이야 하필 얘네 둘이필드에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또 xg 이럴 때 간토가 나와서 딱 다음에 준비하는 거 희생의 젬면만 있었으면 저거 진짜 이제 끝났다 게임이 희생의 젬면만 있었으면 망했어 이거 안돼 어차피 2300 2300이야 나도 흥분 못해 응 알어 그냥 서치할려고 좋은데 오레오 턴! 샤이닝더! 나는 나를 들어오겠다 엔드 아 나를 들어오겠다 그렇군 망했어 엔드 너의 턴이다 어떻게 해 근데 다 맞아 오버레오 턴! 오버레오 턴! 뒷면수비 굴! 잘했어 한마리 소환해 던디야 굴! 근데 얘가 공격이 더 나아 아니 얘는 벨러를 안 쏘 아 아 아 1900 아싸 원세던데 놔둘라 제이 어스비 많이 할거 같아서 라이브가 많이 안줄어 뭔가 16,000대 13,000대 디레콜에 안티팩티가 다 터졌어 한 번 두 장 빼고 바람이 널 거절했어 바람이 널 거절했어 뭔 중2평대자야 바람이 나를 부른다 셔치는 못해 어? 툭소트 달리는데 벨러를 먹나 얘가? 어? 야 니 얼굴 뭐야? 도중이야 벨러먹어 벨러를 먹으면 효과 자체가 벨러를 먹어 이거 봐 딜리스하고 발등이면 안 먹는데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것으로 야 뭐고씨 진짜 나 그린 가제트 가져왔어 두렵다 그린이 공격을 제일 써던데 해리게 토 나는 나를 발동한다 사인좋게 이쪽이라고 얘가 의문이야 엔드 나를 발동 엔드 일단 난 데미지 반대로 걱정하니까 이테미지 안맞힐거 같다 엔드 엔드 갑자기 하는게 없는데 와 티오야 어 왜 어 어어어 가능해 어 어 이거 다음 스파이서 못쓰면 쟤야되는데 쟤야되는데 망했어 아 티오 두장 맞춥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하기에 그때 정말 사축이 왜그래 인간도 뭐 인정 똑같은 족속입니다 똑같은 족속 인정 사축조자에요 지금 사축이 너무 많죠 토큰입니다 토큰입니다 사축이 너무 많아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전부 앞에 사축이 너무 많은데 뭐 전부 맞는다고? 사축이 너무 많은데 저 몇두른지 세세세세가 세세가 일단 천구백 천팔백 5800 그냥 하나씩 해 해야지 2100까지 아니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었어 사천오백이래 안버렸다 짚진아 위님 하는게 뭐죠 진짜 하면 안될것 같아 지금 기운다시겠지만 어 그거 뭐 야라밍이지? 뭐 할 때 싸이클으로 할 때 이거? 팔도! 제왕이다 아직 원소환이에요 원소환이야 특소리야 그러니까 원소환이라고 잠깐만 소환체 있으면 쟤 잠깐만 게임 끝나 잠깐만 안 끝나 안 끝나 어차피 우리 16000원 그대로야 나는 16000원 돼 아 되는 거 알죠 프리체인 거 잠깐만 프리체인 거 알죠 클린이요 잠시만 번기 형이 있어 그니까 그 프리체인이요 프리체인 클린이 무 아니면 신격으로 맡기면 클린하는 거 얘도 무현대 소환 얘도 소환 무현대 안 돼 룰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니까 툭툭툭한 뭐야 파괴해요 잠깐만 지금 똑같은 거 봐 라이크는 안 잡고 있지 어 그니까 스페스피드 똑같지 않아 잠만 내가 볼게 스페스피드 똑같지 않아 2 2 2 진짜 중요하니 이거 소환한다니 이거 소환한다니 하면 되죠 없어 그냥 다 썼어 그냥 다 썼다 진짜 오 진짜네 뭐 이거 다 썼 다 썼어 이득 이득 으아아아아앞 으아앞 와! 군인이 있다 파괴무용은 놀랍굴라 야! 이봐 팔이 안되고 친구야 가자 사연하고 싶은데 친구야 가자 동족을 먹겠다 얌 이 형 오기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던거 같은데 그니까 말이야 딱 도대체 세요 데미지 몇 시냐? 300 야 이제 300달았어 대단해 솔직히 라이프 지키고 싶어 나 혼자 다 버티는 것 같은데 내 턴이라고 오레오 턴 얼마나 말린거야 왜 한 턴을 좀 버그어줄까 수비 표시로 확 그렴 응 응 응 응 응 응 시미다왕 뭔데 뭐 뭔데 그게 뭐야 그게 엔드? 하지마 너의 차례야 넌 놔둬야 돼 내가 힘들어 토큰 때문에 특수가 되네 인상했네 개오진다 레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만큼 썼는데 없었겠지 이만큼 썼는데 야 대게 묘지가 되는 순간인데 자 그럼 만들면 되지 아 이런거 생각 못해 다이어트 타임 해라? 나 구해야 하는데 와사마 레드 옐로우 그린 다가 간톡까지 간톡 죽지 않는 딱 다이어트 타임 다이어트 타임 꽤나 괜찮은 성과공 2300이구나 세럼이러 위너포스 좋은 성과야 이제 가재체만 나온거 엔드 오레올터 얘 뭐지 왜 해보라고 해 빛의 봉인가 빛의 봉인가 너는 공격 못햄 우리는 할 수 있음 엔드 진짜 할거 없어가지고 그냥 가는거에요 할거 하나도 하는것도 안하길래 뭐라 좀 해봐 나만 혼자 가고 있어 내 묘지 봐 하나 한거 있어 블랙홀 내 필드 다 쏟다 다 터침 내 태풍이야 태풍이 여기 다 털림 내가 썼어 아 맞다 어? 할거 있어? 뒤에 할게 생기는거야? 신의 심판 신경 어? 뭘 이야 뭐니? 어이구 잠시만 오레올터 도로 잠시만 이제 한편 지났어 아니야 얘꺼까지 해보니까 두턴이구나 넘어가기로 하였다 아 이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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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할래 엔드 세트에 맞춰래 마이스트로피트 개트리는다 진짜 죽으려고 해 다 사랑이 나을거 같애 엔드 번개하는 나 아니야? 놀랐던 이유가 이게 폐의 두께게 있었어 1판으로 바꿔야지 1판 어? 야야 연식이야? 청구부 바다? 어 바다 6백 남아 쓰는 애들 16,000에서 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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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세요 2덱 간맥 못써 엔드 제덱 어 디폭스에서 터졌다 어려워 터졌어 터졌어 토큰으로 공격해봐 재밌는거 알아? 도로 토큰으로 공격해봐 레알? 어 레알 우리가 죽일거야 토큰 공격 진짜 되겠다 400,400 올렸어 타이밍 끝나면 개쩐다 어차피 블랙홀 때문에 다 터져가지고 야 명예로운 자산 아니지 아 그래 명예로웠다 진짜 문 왜 안나와? 엔타이 승리 문 안나와 문 왜 안나와 야야 나 여기 있었거든 문 안나와 문 왜 안나와 야 월몹이야 문 왜 안나와 문 왜 안나와 문 나오기 문 나오기 전에 대말사로 다 끝나고 다 나 지금 계속 이렇게 막을 수 있는거다 나 지금 계속 이렇게 막을 수 있는거다 와 나 이미 다 쐈어 나 근데 제일 신기했던거 내가 제일 신기했던게 내가 제일 신기했던게 약을 떴다는거야 약을 떴다는거야 약을 떴다는거야 덱 바꿀까? 솔직히 우리 덱 바꿔야 돼 아니 팀을 바꿀까 덱을 바꿀까 뭘 아직 한번만 제가 팀은 한 번 더 네 팀은 한 번 더 하자 오케이 팀이 바꿨을때 덱을 바꾸자 그리고 쟤가 흡기하지 말라 팀이 고생해 쟤는 방금 저희도 고생을 하긴 했지만 이겼는데 일단 뭐 지금까지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조라이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영상 마칠게요 끝 외쳐